회장님 죄송합니다. 제가 부족한 탓의 아가씨가 그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겠습니다. 자네가 그만둔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. 20년 전 영화공장 독가스 유출 사고의 책임이 회장님과는 절대 무관하며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내용들입니다. 혹 영화공장 사건이 회장님의 발목을 잡을 경우 방패로 쓰십시오. 제가 모든 불은 끌어안고 가겠습니다. 우리 회사 창업공신 하나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약해 빠진 조직 아니야? 난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그딴 나약한 생각 당장 집어치어. 보내주십시오 회장님. 제가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. 못난 사람 같으니. 회장님. 회장님. 제가. 못난 놈입니다. 회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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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.